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친구들 안녕 콩콩콩 조이랜드를 깨끗이 청소하죠 조이랜드는 우리가 깨끗이 누가 여기다 이렇게 쓰레기를 잔뜩 버린 거야 이것 봐 나잘란 더잘란이 절대 버리지 않았음 나잘란 더잘란이 버렸나봐 우리가 지워야겠다 그래 그래 다시 하나 둘 내가 지우겠단 마리오 우와 달려라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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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언제나 달린다 로고카 보안단 마리오 헤이 친구들을 위해 달린단 마리오 다 같이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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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카 보안단 마리오 헤이 마리오란 마리오 나 이런 일은 이 로고카 보안단 마리오가 헤이 마리오 채널 자 얘들아 또 뭐 할 일이냔 마리오 이제 없다 더 이상 네가 할 일은 없어 마리오 뭐? 짠세다 하니 넌 산티 오랜만이고 잘들 있었나 산티 또 조이랜드의 보안관이 되고 싶어서 왔냔 마리오 하아 한때는 조이랜드의 보안관이 되고 싶었지 아 마리오 고맙단 마리오 흠흠 흠흠 멈춰 감히 보안관 명령을 따르지 않다니 으잇 하아 산티 산티 친구들을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란 마리오 넌 보안관이 될 자격이 없어 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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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보안관을 싹 싹 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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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산티 넌 보안관이 될 자격 없어 맞아 그래서 쫑여놔잖아 흠 흠 이제 더이상 시시한 조이랜드의 보안관은 되고 싶지 않나 아니 그럼 왜 다시 돌아왔냔 말이오 새로운 쌍티랜드의 보안관이 될 것이야 조이랜드를 무너뜨리고 응 하하하하 조이랜드를 무너뜨린다고? 얘들아 나와 조심해 빨리 이러지마 조이랜드는 우리가 지키고 하란 말이오 해보자 모두 공개 잠깐 잠깐 같이 해 같이 해 아니 누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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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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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찬란찬란 찬란 스타일 다이 onstィ 야 우후 내는 우리는 우리는 번대맨이 우리로 있잖아 지금 다 함께 번대맨을 불러달란 말이오 하나 둘 셋 번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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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바! 제의 영웅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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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단 말이오 위험하니까 너희들은 피해 있어 번개맨 번개맨이 오단티 야야 사티 일단 해봐 쟤넨 둘 우린 다사 우리가 더 많잖아 그러 말이오 둘이라도 자신있지? 끝까지 조이네들을 지키고 있단 말이오 졸점 얼마든지 상대에 쑤찌 요치 셀랍 스틱 번개맨 먼저 줘야 그래 공규맨 해봐 간다 마리오를 라이트 손을 안당해 마리오 안 되겠구나 마리오 하나 마리오 이제 왕관도 끝이다 마리오 번개맨은 이걸로 묶어라 그래 번개 파워를 사라지게 할 것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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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 묶어 힘이 빠진대 맞아 와우 번개맨이 쓰러졌다 이제 초일에 들은 우리들 세상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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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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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오해 좋아 신나 오해 오해 좋아 신나 좋아 그만 까불래 뭐 이제 이곳은 쌍트랜드다 난 쌍트랜드의 부활 이곳은 예정이다 무슨 소리 우리가 대정 넌 부활 깨불고 있어 진짜 말 잘 들으면 부활하고 시켜주려고 했다 나 잘난 더 잘난도 못 거야 왜이래 이거 이건 아니잖아 그래 이건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 왜이래 하지마 잘 지키고 있어 우린 가서 쌍트랜드를 멋지게 꾸밀 계획을 짜고 올 테니까 저기요 쌍티 우리 좀 풀어주세요 풀어줘요 네 풀어줘요 풀어줘요 얘들아 먼저 번개맨과 마리오를 구해야 해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내가 자장가로 잠을 재울게 콩콩조이 연주 부탁해 잘 자라 우리 아가 악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데 다 잠들었어 와 잘했어 잘했어 먼저 번개맨부터 얼른 풀어줘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줘 번개맨 번개맨 일어나요 일어나요 번개맨 번개맨 얘들아 얘들아 정말 고마워 번개맨 언제만 어쩜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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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번개맨 strom 번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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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를 깨워야 해 그래, 내 번개 파워를 나눠주면 마리오도 깨어날 수 있을 거야 번개 파워! 번개 파워! 너도 그만 땀나리오 아니, 번개맨 마리오가 두개였나 짠 산티, 너에게 보안간 자리를 넘겨주지 않겠단 말이오 좋아 마리오, 이번엔 둘이서 멋지게 끝내보자 땀나리오 마리오, 찍으면 마리오 라이트! 마리오, 이쪽도! 마리오 라이트! 좋아, 마무리! 번개 파워! 조이 랜드를 다시 찾았자! 조이 랜드를 다시 찾았자! 고마워! 그래 얘들아, 모두 힘을 합쳐서 조이 랜드를 다시 찾을 수 있었어 앞으로도 모두 힘을 합쳐 조이 랜드를 지키자는 말이오 알았단 말이오! Martina, ready? 좋아, 그러면 이제 이런 못된 장난건들은 깨끗이 치워야겠지? 네 spite, 깨끗이 가도 ona 어떻게, 이제 우리 어떡해 일단, 계속 차는 척해, 차는 척하면서 가자, 나가자 나가자, 가자 나잘난 더잘난도 깨끗이 치워 주겠단 말이오! 왜 expirate 가자 가자! 친구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 힘으로 지키려면 몸부터 튼튼해져야겠죠? 좋아요! 다같이 일어나 신나게 범계 쳐줘요! 범계맨과 함께하는 신나는 범계체조! 친구들 준비! 범계포즈! 범계! 한 번 더! 범계! 두 손을 높이 올리면서 범계 춘전! 다 함께 외쳐봐! 범계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범계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활짝이! 용질 내봐! 범계처럼 나나나나 달리기 더 빠르게! 나나나나 부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정상의 외쳐봐! 친구들 다 같이! 범계파워! 자 이번엔 노래도 더 씩씩하게! 한 번 더 범계체조! 범계! 범계! 범계 춘전! 다 함께 외쳐봐! 범계파워! 다 함께 소리쳐! 범계파워! 오늘도 정의를 위해 용길 내봐! 범계처럼 나나나나 우주까지 나나나나 무적까지 나나나나 무적의 용사! 정의의 용사! 힘차게 외쳐봐! 친구들 다 같이! 범계파워! 범계파워!